Q. 나영씨에 대한 감정이 고대로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Q. 나영씨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영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싶어요. Q. 나영씨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영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싶어요. Q. 나영씨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영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싶어요. Q. 나영씨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영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싶어요. Q. 나영씨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영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싶어요. Q. 나영씨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나영씨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